지금 6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10분 있다가 한번 다시 봐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빠르게 스피드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분 경과했습니다 네 10분 경과했습니다 10분 경과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톤업 라이트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클리닉이나 뭐 이런거 없이 전혀 순수하게 제가 빼고 있거든요 4개월 반 정도의 끝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염색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자 또 20분 그러니까 10분 후 그러니까 총 20분 후에 또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타임이 20분 지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느낌이 두피에 지금 도포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? 어 약간 아니요 많이 아프진 않고 습할 때 느끼는 그 정도 시원함과 살짝의 따끔거림 그 정도만 느껴지고 평소에 바를 때보다 향에 대한 측면은 일반 탄생약은 약간 코를 찌르는 그런 향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향이 아예 느껴지지 않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제가 지금 20분 됐어요 20분 됐는데 10분만 더 있다가 또 샴푸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 30분 있다가 샴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고객님 어때요? 두피 자극 있어요? 아까 두피에 많이 발라졌을 때 갑자기 확 따가워지는 게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후 지나고 나니까 다 가라앉아 있고 자극 없이 지금 잘 지냈어요 그래요? 제가 지금부터 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분 후에 라이팅 토너로 해서 30분 있었다가 지금 샴푸하고 있어요 물로만 지금 헹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머리가 굉장히 기름 바르는 것처럼 매끄러워요 근데 영양 크림이 엄청 들어간 머리처럼요 그리고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인기가 자르르 흘러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우와 진짜 잘 나왔다 머리도 너무 부드러워요 고객님 안쪽 오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요? 네 지금 한번 1차를 해서 저희가 한번 건조해보고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블리치하거나 머리 빳빳하잖아요 까칠하고 근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요 크림이 듬뿍 한 머리 같아요 보시다시피 윤기도 이렇게 자르르 흐르고 보이시나요? 우와 너무 좋다 샴푸하는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러다 트리트먼트 깜빡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1회 했는데 자 얼룩없이 깔끔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리트먼트 전에 안 했거든요 자 또 2회는 앞전에 탈색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2차로 제가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깔끔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차로 제가 지금 라이트닝 톤업으로 기존에 저희가 탈색을 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고루 굉장히 잘 빠졌는데 한번 더 도포해서 이 부분만 제가 한번 또 도포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톤업 라이트닝 두 번째 도포했습니다 자 20분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나서 또 한번 결과치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 털색한 모발이에요 네 잘 나왔죠 네 자 이 부분은 4개월 전에 블랙으로 했다가 올리브영에서 블랙을 사다가 도포했대요 근데 지금 두 번 빼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난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피에 따갑거나 이렇게 자극도 일반 저희 탈색약보다는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네 굉장히 잘 빠졌죠 네 버진 쪽에는 네 굉장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빠지는 거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티카의 톤업 라이팅으로 저희가 지금 탈색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거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얼룩 없이 굉장히 잘 탈색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두피에 자극도 없고 네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자료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올렌시아 염색약은요 여러 가지 그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제를 먼저 믹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나서 산화제 네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돼요 네 이렇게 일제를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젤을 믹스 하시면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네 따로 안 놓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겠습니다 저희들 올렌시아 단독이에요 거기에 산화제 3%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20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결과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에 푸시아 저희 그 믹스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다 저희가 저희가 3%를 1대1로 해가지고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머리인데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칼라가 네 해서 우리 20분 방치할 거거든요 해서 하고 결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20분이 지나서 그 칼라니 샤프하고 또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저희들 이렇게 필드바드에다가 다 나왔습니다 어때요? 되게 예쁘죠? 엄청 칼라 자체가 엄청 예뻐요 자 이제 또 완전 변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0.88 단독으로 지금 3%하고 사나지 3%하고 1대1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어요 20분 제가 자연 방치할 건데 20분 후에 깨끗하게 헹구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궜는데요 크리니 샴푸로 제가 샴푸 한번 해볼게요 한 펌프만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크리니로 깨끗하게 한번 헹굴게요 샴푸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겠습니다 네 샴푸 향이 어 향이 어떤 거 같아요? 고객님 향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좋아요?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겠습니다 클린 샴푸 후에 자 지금 샤인 마스크라고 저희 있어요 이 샤인 마스크로 마무리 할게요 한번 해보실까요? 네 한 펀뿐만 쓰셔도 굉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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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